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허영입니다. 춘천 철원화천양구 갑 출신입니다.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반박은 어불성설이자 심각한 자가당착입니다.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와 관련 최근 대전지검은 정부의 원전정책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어불성설이자 심각한 자가당착입니다. 감사원이 검찰에 넘긴 수사 참고자료의 핵심은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444건의 문건을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했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최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사무실과 자택, 휴대전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이 문제 삼은 문건 삭제 시기를 1년 넘게 거슬러 올라가 원전정책 결정 라인에 있던 관계자 모두를 수사선상에 올린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 공약에 따른 정책 결정은 감사 대생이 아니라고 본 감사원의 판단마저 넘어선 것으로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역량력을 행사하려는 오만한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명백한 정치수자이자 검찰권 남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있을 때 검찰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자신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만난 직후 전광석화와 같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더는 따져볼 게 없다고 했었던 것을 손바닥 뒤집듯 한순간에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이제는 감사원이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정책 라인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편파수사이자 과잉수사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